거대한 곰을 만나자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여기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거대한 그리즐리 회색곰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녀석은 사람이 신기한지 천천히 다가오는데 앞에 있는 바위에 앞발을 올리고 몸을 세웁니다 마치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어보라는 듯한 포즈인데 남자는 침착하게 제자리에 앉았는데 곰이 계속 다가오자 원가를 뿌립니다 곰 녀석은 재빨리 주랭랑을 치는데 다행히 곰 퇴치용 스프레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캡사이신 성분으로 만들어서 곰을 쫓을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곰을 쫓아내고 안도해 한숨을 내쉬는 사진작가입니다